대한노 여러분, 여기는 대학로에 있는 예술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니까 옛날에 대한극장 안동에 있는 거 거기 문 열고 들어갔다는 생각나네요. 여기 스티커 엄마 대박. 물론 경찰이 되게 잘 뛰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분은 매일 좋은 일을 통해 이 분은 매일 좋은 일을 통해 초콜렛의 시간을 위해서 환하게 쉬운 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들도 고맙습니다. 생활들도 고맙습니다. 길몰입국장. 사회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연속 파도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걸어지고 있는 박두대 청구의 폐합 그리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청구의 항쟁이 해외에도 널리 전파를 타고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호응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지만 저걸 보니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맛있습니다. 아버지 이 극장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 보셨죠? 뭐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떤 연극 하신대요. 여름 안기라고요. 실버타운 내 삶과 관련되는 연극이라고 하네요. 뭐 그렇죠 뭐. 사실 저는 이런 연극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노인네들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아버지 여기 세라세 극장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영화관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요새는 이 극장들도 영화 상영도 동시에 해요. 이렇게 프로젝트 이쪽에 비치면 영화처럼 나오고 저 지난번에 여기서 영화관 갔을 때 기억하고 무대에서 공연했던 거 하고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 무대에 했었어요. 이 무대에 했었고요. 저한테 이 극장이 왜 이렇게 크게 와 닿았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크게 와 닿았을까.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아버지가 좀 치매 전단계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그 옛날이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난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제 작품의 중심인물로 들어와서 참 참 이상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가지. 내가 얼마나. 그런 생각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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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앉아계셔야 합니다. 네, 이제 앉아계셔야 합니다. 유용기 말이야. 대학은 무슨 내용이 안 하셨어요? 전 대학은 못 나왔어, 고등학교. 왜요? 경안고등학교. 그때는 대학 갈 그런 능력이 안 됐어, 내가. 너희부터 군대 간 거예요? 경고에 경북고등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난 봐야겠다. 할아버지가. 상대방 분사관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문제가 없지. 분대 4년, 4년, 4년 30일 만에 나왔어요. 하사가 나왔어, 하사. 하사가 뭐예요? 분사관 계급이야. 계급은 이 하사를. 형들은 총을 잘 쐈습니다, 할아버지가. 총을 딱 95조. 백발백중이에요. 할아버지 놀자. 뭐하고 놀니? 할매 놀자. 할매 놀자. 할매 놀는걸 어디 놀어? 내 아버지였다. 아버지였다. 놀자. 뭐하고 놀니? 맞아. 어떡해. 개수나 뭐한다. 우리 이거. 침. 감사합니다. 아버지 등이 살짝 이렇게 저기 옆으로 좀 삐뚤어진 건 어째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거 왼쪽 다리가 차에 닫혀가지고 차에 언제 닫히셨는데요? 그때 어릴 때 탔는데 그때는 막 연탄 피워가야 돼. 기란을 갚아버리잖아. 그리고 기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오차에 가서 병원에 댕기고 그랬는데 크게 다치지는 아이였어. 그런데 그게 결점이 돼가지고 당가지 뭐 할아버지 여기 못 왔다. 괜찮아? 여기 왜 놨지? 할아버지하고 이제는 네가 친했으니까 전화를 잘 받아. 알았지? 알았지? 감사합니다. 여기 좀 찍어라. 네, 따라야. 네, 따라야. 하새 내가 피고약을 덜 바르지. 노다지 어릴 때부터 피고약이 이거. 세뱅마댄고 오면 몽살이가 나, 몽살이가 치킨, 몽살이가 치킨, 세뱅마댄고 오면 내가 이제 전적으로 어디 노는 장소를 안 들어서 밥 구울라고 어디 우리 집 딴 데 저어 가자 칸다 가봐서 오면 난 그 노는 밥 자고 오지도 아예, 가만 내가 오지도 않아, 다녀봐요 아직 내 자유를 안 먹으려고 집 요새 들어간다, 내가 장소 바꿨자 도저히 내가 못 살게 싶어 나도 자유롭게 좀 살거든 내가 왜 집 편기때 하체가 지 좋은 건 내가 다 해 주고 지하고 시키고 다 해 주고, 평생은 내가 나의 탈식이 다 됐잖아 이제는 내 자유롭게 못 사다 주면 나도 이제 내 세상을 피고 살아야지 자유로운 사람은 말이야 무사히 쳐먹고도 앉아 있어봐라 그 멍불따가서 사람이 친구 길이라도 멀어나면 미안한 감이 있고 내가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있나 그래 생각하지마는 나는 새벽에 그런 연락이 돼 있는데 내가 이불을 뭐 그리 하려고 그리 했나? 내가 이불을 뭐 그리 하려고 그리 했나? 왜 그래? 좀 넓는 거 아예 좀 좀 넓는 거 아예 좀 좀 넓는 거 아예 좀 좀 넓는 거 아예 밥만 먹었지마 빌라가지고 있으면 텔레비야 저거 놓고 둘놓고 나만 놔둬만 저런 줄 알아? 그 화장실은 내가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는 거 알아? 나도 안 들어 빌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 지금도 또 너무 남을 배려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신호애락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웃는 것이 또 오래 사는 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라도 너는 좀 웃고 좀 죽자 웃고 살자 선생님이 우리 세게 기다리신다 네 잘하셨어요 하하하하 너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네 당연히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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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왜 이렇게 한 번 하나도 안 하세요? 뭐 뭐 말씀 뭐 뭐 말씀 이야기를 왜 안 하라고? 이야기는? 이야기는 뭐 뭐 딴 거 뭐 있나마 왜? 병을 빨리 낳는 거 뭐 있나마 병을 빨리 낳는 거 뭐 있나마 너희들이 왔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 너희들이 왔는 걸 가장 좋아하고 내가 뭐 걱정은 걱정은 그래야 된다 왜? 이제 살았다고 할게 그러니까 결국 할 몸을 가지고 불안해지고 도시스레스도 받고 할아버지 집을 가고 싶고 있겸 집을 가고 싶지 집을 가고 싶지 집을 가고 싶지 그럼요 얘네와 집을 가고 싶지 그럼 지금 집을 가도 혼자 화장실 가고 못 할게인데 꼭 가자 가고 싶지 얘네와 집 아버지요 저기 내일 그 날에 온다니도 큰언니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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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윤나이 윤나이 윤나이도 온대요 아 윤나이가 남기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아버지 윤나이 몰라요 엄마 유윤난 몰라 유윤난 아버지요 내 누군데요 어 내 누군데요 내 내 소라래요 내 아버지 아버지 막내딸 소라 아 아 영주에 시립 노인 요양병원 시립 시립은 다 좋다 그러는데 어디가 시에서 하는거 Marly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고마워요 그런 상황이 내가 마음이 그런 목이 긴게 아버지 요새는 목 길게 그래 entire 내 목이만 지금 그렇지 베들 브롱이 전하잖아 여기 조모가 이제 뭐해? 나도 그러셨어요? 옛날에 그래도 목이 생겼어 생긴 게 생긴 거 아니라? 아마 이 목이 너무 싫어 남자 좋아서 부러워하는데 살 빠져 보이고 그래서 너무 아파 그래서 맨날 먹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감사합니다 3, 4, 5, 4, 3, 4, 5, 5, 5, 6, 6, 7, 6, 7, 8, 9, 10, 11, 12, 13, 13, 13, 14, 14, 14, 15, 16, 27, 31, 22, 23, 24, 24, 25, 25, 26, 27, 31, 32, 25, 26, 27, 31, 32, 31, 32, 33, 24, 25, 26, 37, 32, 유인데, 제가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육, 전번까지는 유교 복도에 날아가시고 미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지방을 쓰고 탕후를 풀고 이제 지만도 이제 집에 가장이시고 어른이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제는 복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독교 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색소하고 어색하시겠지 그래도 일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축복하시고 평생 이 안의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약자는 아둑을 좋아합니다 구기 그 바둑이 이치를 연구하면 구기의 원리를 추상하고 또 공고하는 고찰하는 그런 원리가 되고 이치를 받자마 나와봐야 되면 못 잡겠다 소변 때문에 아무것도 소변볼도 안 되면 열이 있으면 이 방도 사용을 해야겠다는 이 방도 사용을 온발 차질을 해가지고 세사 책을 갖다가 여기 천장 부터를 이래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정수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주워 내는데 열한 포대기를 주워 냈단다 그 아저씨가 주워 내고도 포대기 안 넣었는가만 해도 그보다 더 많으시대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사용을... 종연하고 예정한 포대기를 해석의 유흥 그 아저씨가 오게 그 아저씨가 음 평소한 설마 nesse 도움이 가르치 캔디 슈일 기적 매니저 아버지 전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군지 잘 몰래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구일 것 같아요 동생 있다 아버지 동생요 그래 마음을 하면 왜 이렇게 버리면 마음을 안 그래도 당신 집에 가려고 그랬다 왜 오지 왜 가려고 그래요 옛날을 찾아 가지고 내가 공포하던 방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랬던가 기억을 안 해도 되니까 기억이 안 나 박수는 한 번 마시고 아니 아니 진짜 그랬려고 그랬어 기억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말해 그냥 있다보면 지대로 돌아오면 돼 뭐 자꾸 애쓰는 너는 현실을 우선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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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와 박근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좀 조심해야 돼 네 근데 그 박근혜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이제는 너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 네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아버지 자는 방이라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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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는 방식으로 갈리 본다 멋진가 멋진가 네 집어라 맛집으면 좋다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엄마 안내에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다 못할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엄마한테는 네 보고 말해야지 그래 그 저 내용을 너무 알아보면 의미가 없고 그래 대충 알고 그래 가면 돼 자 이 노래에 그래 아버지 얼굴 보이죠 여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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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보여요 딸하고 노래에 찍으니까 좋지 그래 좋다 영화배우 같이 한번 연기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니하고 내하고 살자 세월도 참 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아버지하고 저 초등학교 초등학교 2,3학년 때 극장 진짜 많이 왔는데 영화버로 근데 벌써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고 고마워 전체 당신은 사랑해 영화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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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라 rom 발길을 너는 지켜라 브라보 너무 잘했어요 손뼉 한번 쳐요 아버지 손뼉 그때 저하고 손뼉 한번 쳤는데 아버지 손들어서 손뼉 잘하셨어요 아버지 손뼉 잘하셨어요